중등 1년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초급 4년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초급 4년차에서 3년차와 4년차는 20자연 계열의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문 계열의 커리큘럼은 또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급 4년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부 학습자들은 이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우리 이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커리큘럼들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중등 1, 2년차에서 20과 자연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해요. 그 중에서도 20 분야입니다. 20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개 통해서 공부할 내용은 컴퓨터 공학이 좀 많죠. 머신러닝 기초도 이제 중등 1년차에 들어와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하고 또 수학도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수학은 여기 있는 것들이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중학교 2, 3학년 수준쯤 될 거에요. 한국 중학 2, 3년 수준의 수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드.js 라든가 해서 중등 1년차부터 해서 뭔가 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들. 우리 현역 개발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다룹니다. 러스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예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어디 쓰이느냐니까 바로 로보틱스에 쓰이는 언어들이죠. 그래서 이공계통은 다 예외 없이 혹은 시스템 등에 쓰이는 언어. 이공계통의 학습자들은 다 러스트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 커리큘럼에 넣습니다. 러스트 A, B, C에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중등 1년차에 공부할 내용이 꽤 많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과목들도 마찬가지. 이공계열 공부할 내용이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구글 시트가 무엇인지. 구글 시트는 엑셀과 비슷해요. 엑셀과 비슷하지만은 좀 다릅니다. 엑셀을 웹 기반으로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물리와 화학과 생명과학.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커리큘럼으로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중등 1년차에 들어서면서 과거 초급 4년차와는 커리큘럼이 일단 양에서부터 확인이 많아졌고 내용도 컨텐츠도 상당히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런 인문학이죠. 인문학 과목들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 인문학 강좌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1년 내에 공부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1년 내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공부를 쭉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중등 1년차에 들어와서는 영어를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고 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 실력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많으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자기 능력에 맞게끔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과목들을 골라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중에서 아무래도 한 7,80%는 다 하고 중등 2년차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